챙겨. 금방적으로 상체 운동을 하잖아. 그럼 가장 많이 풀어야 되는 건 어깨야, 어깨. 상체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든 어깨를 다 써. 그러니까 다른데 풀고 뭐 이럴 필요 없이 항상 어깨를 풀어줘야 돼. 어떻게 풀어요? 가동 범위가 잘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잡아서 이렇게 돌려. 이렇게 해서 이 앞쪽. 여기를 당기게? 그렇지, 그렇지. 딱딱해. 어떻게 여기가 이만하지? 신상인가 봐, 이 팔. 가락 낀 거예요? 아, 세서 세는 거 같은데? 이렇게. 자, 잡아. 팔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봐, 쭉. 제가 오른쪽 어깨가 안 좋았고, 요즘에. 아, 너무 아픈데? 가동 범위 나오는 데까지만. 항상 유연성이 떨어지면 다쳐. 아, 맞아. 근데 봐봐, 너는 라운드 숄더 어깨 말렸잖아. 라운드 숄더? 이렇게 열려야 돼, 쭉. 아니야, 두고 와서 그래. 아, 두고 왔어? 어깨가 없어서 미끄러지네. 아, 미끄러지네. 어깨가 이렇게 있어야지. 어우, 좋다.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자, 넘어가 이리로. 뒷판이 강해야 돼, 뒷판이.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한 거야, 김정민 씨는. 마이클 조던한테는. 제일 좋아요. 저거 적은 거 아니에요. 항상 가장 처음 하는 운동. 가동 범위를 최대한 끝에서 최대한으로 가줘. 항상. 오케이? 최대한. 아우, 좋아해.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가동 범위를 들으면서 운동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우. 아우,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무슨 맛이에요? 큰일났네? 그렇지, 이게 맛있는 거지. 지금 두미 식사하고 있는 거야, 두미. 아, 뭐냐, 이건. 아우, 좋다. 야, 이건 뭐.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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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뭐야, 근육 맛집이네요. 이러다가 자기 운동만 하게 해. 좋아. 3 하나라고 생각해. 내릴 때. 버티는 건 3이야. 당기는 건 1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하나, 둘, 셋. 당길 때 제일 중요한 거. 얘를 쓰면 안 돼. 8로 당기는 게 아니야. 하나, 둘, 셋. 가슴부터. 지금 8 썼어, 사실. 맞지? 그렇지, 다시. 어깨부터 가봐. 어깨부터 쭉 열어봐. 견갑 접어. 그 다음에 그렇지. 어깨 안에 누르고 다시. 찌익. 그렇지. 좋아, 좋아. 어깨 어떻게 할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다시. 이번엔 딱.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배 터질 뻔했어. 뒤에 누가 있는 사람을 찍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나와, X야. 그렇지, 다시. 천천히 줬다가. 근데 진짜 달라. 오케이. 그거지. 어우, 그래야 돼. 어우, 맛있었다. 맛있었지? 왜 가만히 있었지? 그리고 2명 정도 운동을 할 때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유산소를 따로 하지 않아. 운동 시간, 쉬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한단 말이야. 바로바로 교체를 해줘야 돼. 바로바로. 나와.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돼. 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돼. 끝났는데 얘가 어물쩡거려. 어떻게 해? 나와, X야. 마. 빨리. 나오라고. 마. 빨리. 나오라고. 제대로 복수하는데요. 옆에서 보는데 불안한 거 있잖아. 진짜 맞을 것 같아. 나도 스트레스 받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허리 세우고. 팔꿈치로 뒤에 사람을 찍으래. 찍. 아니야, 아니야. 완전 나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깨가 없어져서 가봐. 어깨가 없어져서 가봐. 봐봐. 처음 스타트가 얘부터 시작하면 안 돼. 얘부터 접었지? 그 다음에 들어와. 오케이? 정말 설명을 저렇게 해야 그 동의를 집중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팔은 힐 마지막에 쓰는 거야. 등 접고. 들어와. 너무 무거워. 이거 써, 지금 나. 써. 잘지가 않아. 짜증나지? 나를 찍어. 그렇지. 찍어. 이렇게 펴야 돼. 어때? 근데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쭉. 써야 될 근육을 딱 잡아주시네. 그렇지, 다시. 쭉. 자, 두 개만 더. 아, 씨X발. 진짜로 나온 거야, 진짜로. 됐어. 가자. 바로 가.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거야. 자, 여기서 봐봐. 고개를 살짝 들어주고 이 가슴 앞쪽. 이쪽 라인에서 그대로 들어와. 가슴만 열어, 쭉. 너무 쉽게 한다.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배웠는데. 저는 선생님 유산소하고 좋네요. 저 좀 달라요. 진짜 그런 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해야 되는 운동이 근력 운동이야. 근육이 잡아주지 못하면 너 유산소 안 말해봐. 무릎만 나가. 무릎은 나가면 안 들어와. 무릎은 뭔지 알아?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똑같은 지우개를 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지우개를 막 빨리빨리 써서 빨리 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우개 옆에다가 보호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덜 달게 남들보다. 그 지우개 옆에 다는 거 그게 근육이야. 빨려든다, 빨려든다. 헬스 학계론. 그냥 저거 서서 일하시는 분 같지 않아요? 진짜로. 엘보를 바닥으로 찍는 거야. 올려. 쭉 지그시 올려봐. 쭉. 잘하는데? 쭉 올려. 그렇지. 다시. 내려봐. 좋았어. 천천히 찍 올려. 하나, 둘, 셋. 오케이. 지금 좋았어. 좋아. 진짜. 이거. 경강 딱. 이거 좋았어. 쭉 내려면 엘보로 찍어 아래.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찍어 아래로. 지금 교명하게 잘 섞어지는 것 같아. 오케이. 다시 쭉. 그렇지. 자, 도시아. 좋아. 좋아. 넷째 아프는데? 넷째 아프는데? 넷째 아프는데? 고.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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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홀드. 아 너무 고통스러워 형. 어깨 힘 빼고 하면 안 된다. 계속 등으로 잡아야 돼. 고. 하나, 하나, 하나. 지금 진심이야. 지금 진심이야 저 표정은. 아 형 나 아픈 것 같아. 고. 아픈 것 같아? 다 아픈 것 같아. 다 아픈 것 같아.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시켜. 근데 충분히 힘이 되잖아 지금. 고. 완전 귀신같이 알아요. 이게 뻥 치는 건지. 아프다는 게 그만큼 근육 운동이 되고 있다는 거야. 기쁘게 생각해야 돼. 자, 쭉 안고. 하나, 둘, 셋. 하나, 오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우와 형. 자, 쭉. 쭉. 견갑. 다시. 어, 우리 시경. 야 이거 한 10년 쓰이겠는데? 입자를. 자, 하나만 더 하자. 하나, 둘. 스바다 해줄게, 스바다 해줄게. 길게 하나, 길게. 천천히, 천천히. 홀드. 홀드, 홀드. 오케이. 어떻게 너무 비슷해. 오 좋았어. 다시. 중간에 안 내려오면 멈춰. 아, 성시경 씨도 저런 표정이 나올 때가 있구나. 네. 왜냐하면 안 봐줘요. 요럴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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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우,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해. 오, 오케이. 아, 저 표현이 너무 웃기다, 지금. 형태야. 아, 근데 되게 찰지다, 저 표현. 이거를 봐봐. 10개 했지? 10개 하고 나서 일부러 멈추는 거야. 기다려. 그때? 쭉 마지막. 저 표정 봐. 어머머. 그런 거구나. 그런 거야, 일부러. 과장님 진짜 죄송한데 지금 팔이 이상한 것 같아. 진짜.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니야. 나 몸이 이상한 게 있어. 이쪽에서 그 땅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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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이 아니라 진짜. 땅겼으면.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경우에. 밀어야지. 팔을 위해서 어깨. 땅겼으면 밀어야지. 어깨 만들자. 어깨 만들자. 그럼, 만들 수 있어. 자. 자, 엘브가 너무 이거 사이드를 까지면 안 돼, 이렇게. 바닥을 찍어야 돼. 딱 이 정도. 오케이? 어우, 야. 어우, 잘 먹었다. 좋아. 아휴. 또 좋아한다. 저 진짜 좋아하시는 거잖아. 무슨 맛인데 형, 이거는? 글쎄, 약간 뭐, 약간 딸기만. 딸기맛이. 자, 들어와. 나 딸기 좋아해. 딸기 좋아해? 약간 딸기맛이야. 바닥에서 고대를 밀어봐. 쭉.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할 줄 알잖아. 고! 잘한다. 얼굴 딸기되는데. 하나 둘 셋. 밀어.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엘브가 아름다운. 어우, 형 너무 아파. 쭉. 됐다. 어때? 죽겠지? 이 느낌 너 지금 운동 잘 된 거야. 감사합니다. 빨리. 감사합니다. 오케이. 케이스. 어깨가 약해. 무조건이야, 이거는. 어깨 한 점 재활은 무조건. 찌익. 근데 진짜 요즘 어깨가 안 좋거든. 하나 둘 셋. 찌익. 좋다, 엘브.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이 느낌이야. 다시. 찌익. 리듬. 그렇지. 리듬이 좋아. 고! 바르테오, 하나만 더 하자. 천천히 내려봐. 천천히. 끝났다고 했을 때. 잘해. 마지막인데.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일단 보통 가수 운동도 좋아하잖아. 아, 4세트. 4세트는 해야 되는데, 무조건. 횟수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굿. 많이 하려고 해도 돼. 쭉. 어때요? 맛있지? 자, 천천히. 맛있잖아. 맛있어. 맛있어. 지금까지 먹어보거나 달라. 지금까지 먹어보거나 달라. 내 표현이 정확하지? 진짜 잘하라. stop, 으악. Whats ok? 이스라웅. 저기, 예.